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세계 주요국가 글로벌 침체에 대한 우려, 5G 투자로 극복한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혹시 저의 내용에 대해서 마음이 안드신 분이 있으면 싫어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글로벌 위기가 5G 투자로 극복한다 라는 건데 현재 글로벌적으로 위기가 확산이 돼가고 있죠. 이 확산이 돼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투자가 잘 안되요. 국가적인 인프라를 키워야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있는데 민간소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나라에서 기간투자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지금 기간투자로 현재 주목받고 있는 게 5G 투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걸 만지작만지작 거리면서 5G 투자로 그 자체 말하자면 한국이면 한국, 미국이면 미국, 중국이면 중국, 유럽이면 유럽. 이 모든 나라들이 5G 투자로 인해서 그 나라의 인프라를 키우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우리나라 이통사 LG유플러스, SK텔레콤, 그리고 KTE, 3사들이 상반기 5G 관련해서 4조원이나 투자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2조 7천억 원 정도 했는데 예상을 했거든요. 올해 정도에 상반기에 그런데 이 금액을 50%나 늘렸다는 거죠. 말하자면 하반기에 투자를 하려고 했었던 것을 상반기에 땡겨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 라고 하면서 지금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경기가 소강상태 있죠. 이 소강상태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기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같은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은 현재 신인프라 투자 계획에 따라서 5G 투자를 본격화한다는데요. 지난달에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5G 네트워크 산업 인터넷 건설을 가속화하겠다 라고 밝히게 된 것이죠. 또한 이달 4월에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5G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건설 가속화를 천명을 하면서 차이나텔레콤 그리고 차이나유니콤 등 기지국 25만개 건설을 3분기까지 앞당겨서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차이나 모바일도 마찬가지로 기지국 30만개를 건설을 하면서 이러한 중국 정부의 투자에 대해서 보조를 맞추게 된다라는 거죠. 현재 중국은 이 5G 투자를 통해서 작년에도 이 인프라를 키우려고 노력을 했었고 여기에 돈을 투자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골보로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5G 속도를 더 빨리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한 일본도 보는데요. 일본과 같은 경우는 소프트뱅크가 27일부터 일본 첫 5G 서비스를 시작을 하죠. 이것에 이어서 엔티티 토크모, KDDI 등 연이어서 5G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고 하고 당초 7월에 열리기로 했던 도쿄올림픽에 맞춰서 5G 상용화를 하기로 했었던 것을 4개월 앞당겨서 이 3월달 내에 상용화를 시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라쿠템 모바일이 지금 4대 이동통신사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 라쿠템 모바일도 6월달 5G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을 하면서 가격 경쟁 그리고 5G 투자 경쟁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미국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5G 이니셔티브 계획에 따라서 2750만 달러 한국 돈으로 327조원 규모를 투자를 하고 사상 최대 주파수 경매와 펀드 조성에 나선다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애플이 현재 수요 부진 및 부품 수급의 어려움을 통해서 5G 모델의 아이폰 출시를 최대 몇 달가량 늦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시장의 불안감이 현재는 커져가고 있지만 인프라 투자 기조는 꺾일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가 깃발을 날리고 있는 상태이죠. 티모바일, 브로드컴, AT&T 이 모든 회사들이 지금 US 셀룰러까지 해서 미국 주파수의 80% 커버리지를 갖고 있는 미국의 5대 통신사 중에 4개의 통신사를 지금 삼성전자가 갖고 있으면서 여기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전문가스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5G 투자 측면에서 악재인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글로벌 위기기도 하고 이러한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3월부터 기업투자가 살아나기 시작을 했고 2분기 집중될 예정이라고 했던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한국과 중국 등 규제가 강한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일본에서는 라쿠테인이 시장에서 일정 부분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보였다고 하면서 5G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 라고 지금 덧붙이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결론이 났어요. 한국은 이동통신 3사하고 4종 규모의 5G 투자 조기 집행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5G 이니셔티브 2750억 달러 약 327조 원의 투자 규모 사상 최대 규파수 경매 중국과 같은 경우는 5G 네트워크 건설의 가속화 정책과 이통사 기지국 건설 목표 상향 일본과 같은 경우는 5G 상용화를 앞당기고 4이동타 통신체제로 인한 투자 경쟁이 지금 나타나게 된다. 라는 것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한국, 미국, 중국, 일본만 이렇게 하느냐 유럽도 지금 이렇게 가속화 되고 하고 있죠. 유럽도 마찬가지로 투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G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가장 큰 목표는 이게 4차 산업혁명의 표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전세계적으로 선두권을 잡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측면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세계의 모든 경기들이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표 주자인 5G 통신 이번에 새롭게 들어가고 있죠. 작년에는 중국, 한국, 미국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명실상부한 5G 원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5G 원년을 통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 전세계적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 함줄기 빛으로 다가가겠다. 라고 지금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지식은 주지 못하지만 조그만 지식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